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, 이웃째 삼성오빠 천만입니다. 장 이제 끝났어요. 끝났고 오늘 코스피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. 아침에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코스피도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했어요. 근데 코스피도 무너질 듯 하더니 다시 한 10시 정도 되니까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한 10시 부경에.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.41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상승을 했고 오늘 외국인 361억 기간이 6023억 외수를 했고 오늘 개인들이 한 653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. 팔고 이제 도망갔어요. 코스닥은 오늘 보니까 0.61% 상승했어요. 아침에는 좀 비리비리 하더니 오후 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간을 샀는데 개인들이 3281억 매도를 하고 당장 도망갔습니다. 빨리 도망갈때 도망가야죠.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쭉 보니까 떨어진 종목들이 삼바가 0.6% LG화학 2.1, 삼성 SDI 1.3 그리고 현대차 보압이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오히려 LG화학이 더 떨어지고 삼성 SDI가 주가가 더 비싸요. 64만 5천원 LG화학이 64만 2천원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. 지금 LG화학이 완전 막 박살나고 있네요. 보니까 시가총 차이도 별로 안 나요. 둘 사이에 시총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데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가 역전했어. 오히려 카카오가 시가총이 6등으로 지금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. 참 아이러니어. 3만원은 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한테도 역전이 됐고요. 시총 종목들이 시총의 순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코스닥은 현재 보니까 에코 프로비엠이 1.3%, 파라비스 1.9%, LNF 1.2%, 카카오게임즈가 2.7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오늘 위메이드 6.5%나 상승을 했네요. 보니까 떨어진 것은 1등 종목 셀티론 헬스케어가 0.85% 빠졌습니다. 좀 아쉽지만은 이상하게 셀티론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쓰요. 보니까 힘을 못쓴다.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요. 일본은 니케이지수 2.08%로 완전 거의 급등을 해버렸어요. 아주 일본지수 아주 좋았습니다. 헐헐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상해 종합도 한 0.87% 현재 지금 상승 중이고 홍콩 항생도 지금 보니까 한 0.97%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. 계속 아시아권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. 쭉 가다 보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주주들한테 좋겠죠. 지금 보니까 미국 달러는 1,192원, 1,192원인데 어제 보합이네요. 그대로 1,192.5원, 달러 일본에는 113.49원이고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달러는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삼성전자! 아 삼성전자! 목소리가 쎄네 갑자기. 제가 삼성전자 내가 얘기했죠. 7만 8천원 선은 가지 않겠나? 한 1% 정도는 올려지 않겠는데? 7만 8천 100원. 그리고 우선주는 딱 7만 1천원일 거다! 7만 1천원. 딱 종가에 맞춰줬어요. 7만 1천원. 제가 뭐 신기가 있나? 산뽕 신기가 있는 건지 거의 종가를 거의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. 7만 1천원. 하여튼 오늘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이었어요. 그래도 한 1%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본주가 1.3% 그래서 지금 본주 우선주 갭 차이는 7,100원!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갭 차이는 한 7천원 정도 갈 것 같아요. 7천원 갈 것 같아요. 이제는 악재 털고 났다. 이제 보니까 미국도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어. 이제 뭐 오미크론 다 알잖아. 이제 오미크론 뭐 확산 우려된다. 뭐 겁먹을 거면 겁먹고 다 할 거 했어요.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주사 맞고 뭐 하면 좀 나아지겠죠.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약간 호들갑 떠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 확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잠재워질 것 같아요. 잠재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호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. 호재들이 이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악재들이라 별 재미가 없어.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질 그 많은 것도 없습니다.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 아주 보기 좋게 이제 올랐습니다. 1100, 아니 1000원 전자. 1000원 전자 올렸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. 그래도 막판에 176만 주, 기간 290만 주 정도 왕창 뭐라 사도다 보니까 개미들 그냥 또 팔기 시작하는 460,000원 주 그냥 팔고 튀는 거야. 지금이 기회다 했잖아. 기회다. 다 하잖아. 뭔가 이게 있어. 빨리 팔고 나가라. 나가야 돼 지금. 아직 못 팔고 지금 밀안 갖고 있는 개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. 오늘이 기회다 생각했으면 빨리 나가야 돼요. 오늘 7만 8,300원까지 갔긴 갔지만 고점이 그래도 7만 8,100원까지는 잘 간 겁니다. 이 정도면 뭐 선방한 거예요. 선방했다. 지금 외국인 들어오기 있죠. 또 여기다 기관.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예요. 지금 아직까지 매도는 크게 없어요.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난 기관들이 좀 약간 찝찝찝은 해. 이놈들 또 단타 칠 것 같아. 내일 또 팔 수도 있어요. 아직 기관들이 조금 우리가 그 추이를 좀 봐야 돼요. 너무 기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.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. 오늘 보니까 모가니들이 한 55만 주 정도 이렇게 샀고요. 시티가 한 54만 주 샀습니다. 대표적인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고 오늘 아까 하나투자, 이베스트 이런 애들이 좀 샀죠. 하나투자가 한 150만 주, 이베스트가 한 118만 주 정도 샀네요. 보니까 하나에서 좀 많이 샀네요. 하나에서. 한국증권, 한국증권도 좀 샀네요. 보니까 한국증권도 오늘 100만 주 정도 샀습니다. 샀고. 하여튼 오늘 뭐 기관들이 좀 많이 사긴 샀어요. 오늘 의미 있게. 공매도 40만 주, 40만 주 정도 그냥 풀매도 때렸는데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요. 늘어나더라도 제가 보다 공매도 세력들도 좀 힘들 건데 자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별로 재미는 없을 건데 아직까지는 공매도 애들이 있고 우선주도 아주 좋아요. 7만 천 원. 왠지 7만 천 원 갈 것 같더라고. 딱 보니까 느낌이. 그래서 아침에 좀 빠질 때 7만 원까지 갔었어요. 7만 100원까지 참. 701까지 갔는데 이 저점 찍기는 힘들고 한 7만 200원에서 매수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. 이때 가장 좋은 타임이었어요. 매수 타임이. 그래서 기회되면 7만 200원 사야 돼. 이제는 6만 전자 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. 여러분들 힘들어. 언제까지 6만 전자 소리 외치고 있을 거야. 이제는 7만 1천 원 미만에서 좀 줍줍 해야죠. 7만 원. 7만 원 선에서 계속 주워 담아야지 옛날같이 6만 원. 6만 전자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면 뭐 땡큐겠지만 좀 긴이 드물 겁니다.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봤을 때 저렴하면 매수하는 게 좋아요. 꾸준히 모으는 게 외국인들 38만 주에 샀습니다. 기관들 25만 주 매도하고 우리 개미들 또 11만 주 팔고 튀었어. 도망가자. 개미들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. 일단 우리 외국인 형들이 들어와야 돼. 형아들이 들어와야지만 수급으로서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UBS 31만 주 CL 9만 2천 주 정도 샀는데 메릴린치 11만 노무라 2만 8천 골드만 7천 8백 메릴린치 애들이 좀 팔고 오늘은 UBS 애들이 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. UBS UBS만 샀고 하여튼 우선주도 오늘 흐름 좋았다. 본주가 따라가면 우선주도 같이 따라가는데 갭 차이는 7천 원 정도 보실 것 같아요. 그냥 투트레이로 가세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 팔고 하는 분 있죠. 그냥 본주 팔고 우선주 갈까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귀찮으면 그냥 투트레이로 가십시오. 좀 떨어지면 더 사고 우리가 모으면 됩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 성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주가 흐름 봤을 때 거의 상승세는 언제도 탄 것 같아요. 이제 8만 전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어.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쉬다가 나중에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.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